네, 화요일에 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온도차가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성욱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0.6% 정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크지는 않지만 소폭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4%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3% 이상, 유한양행도 5%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자동차 쪽은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눈에 띄는 쪽을 체크해본다면 여전히 석유, 가스 쪽도 강한 것 같고 테마성으로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잠금 매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과 HB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또 반갑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가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거의 지금 작년 연말쯤 수준까지 쭉 밀렸던데요. 네, 이 종목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지난 4천억 정도 시청 곡점을 기록하고서 4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KLA가 독점하고 있던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에 유일하게 침투한 회사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락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이 45억 원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가 1분기에 다시 60억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던 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HBM용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HBM 모멘텀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동반해서 좀 하락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전공정 투자 사이클이 기대가 약화되고. ASML이 1분기 실적 때 굉장히 안 좋았었죠. 수주가 되게 안 좋았어서 그때 한번 급락했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해소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다시 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았고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HBM 모멘텀 약화됐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 좋지 않은 상황 다 반영된 걸로 보여서 우리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말씀해주셨고요. 6월 들어서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HBM의 확장입니다. AI 관련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 또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1분기 적자 났던 거는요.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거는 장비 매출의 인식 시점이 2분기로 지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의 수직 수평 확장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컴퓨텍스 2024에서 루빈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죠. 이 루빈 아키텍처는 HBM4 12층 이상이 아마 기본으로 탑재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층수가 계속 용량이 올라가고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HBM은 계속. 그런데 이 회사는 오버레이 계측인데 오버레이가 뭐냐면은 잘 쌓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정렬 상태가 잘 맞춰져 있는지 계측하는 장비거든요. HBM4 이렇게 넘어가면서 층수가 올라가면서 TSV 구멍도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구멍들이 정확하게 일렬로 뚫어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계측의 균형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그래서 HBM 시장의 수직 확장이 점점 더 가속화된다. 그다음에 수평 확장 부분은 최근에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는 자동차 업체로부터 HBM 문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HBM의 수요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 이쪽이 전부였죠. 그런데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자동차 업체로부터도 HBM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HBM 시장의 수평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방 시장이 확대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HBM 시장이 수직과 수평 확장,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포지션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엔비디아에 맞춤형 스펙으로 아마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만 아직 못 받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양한 맞춤형 스펙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 에이직, 맞춤형 HBM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괜찮은 일거리가 많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밸류 체인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이 이제 수평적으로 또 확장이 되는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아까 약화가 됐었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전공정 쪽도 체크해 볼게요. 네, 아까 마이크론이 두 가지 중요한 코멘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앞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코멘트가 이겁니다. HBM 1비트를 생산할 때마다 DDR5 규격, DRAM 3비트 생산 여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HBM의 캐파엑스가 집중돼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러면서 일반 레거시 DRAM 쪽은 계속 생산 여력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레거시 DRAM 쪽에서. HBM 시장은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HBM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HBM 중심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더 레거시 DRAM의 쇼티지도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모리 업체들이 이 DRAM에 대한 전공적 투자를 다시 확대해야 될 타이밍이 사실 임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이크론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캐팩스를 상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HBM 때문에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 원래 본업은 전공적 노광장비랑 같이 들어가는 게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노광, 저 계측 장비거든요. 그래서 전공동 투자 모멘텀이 사실은 이 회사의 본업의 더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임박했다. 이 측면에서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공정과 HBM 관련해서 우리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정말 많이 내렸던 만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 줄까 바라보세요? 저는 타겟 퍼를 25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진짱이 높은 장비 업체로서 그 정도 멀티플을 줘서 3만 6천 원 정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6천 원, 손절가 1만 9천 원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저희 시간에 또 리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해봤던 샘CNS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HBM 들어가 있습니다. 랜드와 HBM 쪽에서 모두 다 수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랜드 쪽입니다. 많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트렌드포스에서 1분기 글로벌 SSD 시장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63% 성장했다고 통계를 내놨고요. 업체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85%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나머지 업체들은 50% 정도 했습니다. 어제 또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 시안 랜드팹 가동률이 풀 가동 상태로 올라갔다. 1분기만 해도 제가 알기로 60에서 70%였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풀 가동 상태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랜드용 소재나 부품을, 소모품을 공급하는 샘CNS를 비교해서 여러 소재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랜드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HBM에 앞서 수직과 수평적 확장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수혜 기대감 있다고요. 네, 이 회사가 저는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게 랜드 시장도 크게 회복하는데 거기서 HBM이 끼어들어가서 굉장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HBM 수직수평 확장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최대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출의, 그러니까 익스포저, 레버리지 측면에서 굉장히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이 샘CNS의 매출 성장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4월에, 그 전에 먼저 마이크론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형 HBM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죠. 이제 최근에도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마이크론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전력 효율성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샘CNS가 지난 4월에 마이크론 향 HBM용 세라믹 STF를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거든요. 샘CNS는 제가 알기로 마이크론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벤더를 통해서 아마 들어가고 있을 건데 일단은 마이크론으로 공급 급증이 일단 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론의 어떤 기술적인 앞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샘CNS고요. 마이크론이 HBM 캐파가 가장 낮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3사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가장 더 공격적인 캐파 증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수혜주는 샘CNS로 일단 주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향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또 캐펙스 증가한다면 거기서 또 수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차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쪽인데 저희 이제 주가 보기 전에 전환사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물량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견조하게 가더라고요. 네. 그 5월 중순쯤에 이제 전환사체 500만 주가 상장이 됐는데요.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원래 기존의 상장 주식수 대비 거의 10%가 넘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꽤나 그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체 전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아직은 매도를 뭐 안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시거나 좀 더 높은 가격의 매도를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량 소화가 좀 어떤 주가 수급 측면에서 악재였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순수하게 실적이나 펀더멘털만 이제 고민을 하셔도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리뷰도 할 겸 목표주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기존에 11,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사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존 캐파 대비 3배 이상의 캐파가 완공이 됐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증설된 캐파 기준으로 15배 적용해서 13,000원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주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는 13,000원까지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해제는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정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